오겠다 이건가요? 뭔가 노림수는 있겠죠? 일단 저 확실한건 남해가 좀 불리해요 소피스티아 상대로 답답합니다 자 6개 뒷나가구요 잔발 BK 자 조금씩 조금씩 잘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이크 이야아 사이드 에이리스 어 자 콤보 실패? 자 넥이 있어서 자 평소대로 하면 안됩니다 콤보 타이밍도 에이 예이 에이제 점프킥 자 변수를 계속 주려고 하고 있는데 제이크 선수가 굉장히 아재도 탄탄하고 침착하거든요 자 2에이를 더 써야된다고 봅니다 저 자 에이리스 어이 안나고 잡기 육육비 자 2에이를 끊어주고요 육육비 자 예이 야 가드에이펙트 가드에이펙트 벽광 아 벽광은 안되구요 에이비 하하 와 이게 베이스비가 많네 자 일단 1대0으로 먼저 나갑니다 자 백대시로 피했지만 실패 가드에이펙트 자 역시 제이크 선수도 그니까 이게 사람 성향이 게임이 그대로 나오기는 해요 좀 약간 안전한거 좋아하고 좀 어 침착한 사람들은 민트트리스로 해서 웬만하면 잘 시도를 잘 안합니다 여긴 여긴 시도를 그럼 이제 인식이 됐으니까 이제 슬슬 할거거든요 육육비 이거 육육육에이 그냥 막 써도 되거든요 하아 글쎄요 제이크 선수 어차피 육육육이 들키 안 들어옵니다 육육육이 더 써야되요 드림스트라이드 8 자 에비 1K홀드 에비 깨지고요 자 벽이에요 비에이 슬라이드 아 코멘트 코멘트 실패해 점프 K 차지 안쓰나요? 자 등 뒤에서 빙스트라이드 8 풍기고 소울 차지 아 코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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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K홀드 6K 카운터 1A 1A 자 글쎄요 차지 안쓰나요 또? 아하 공중에서 육육비 맞으면서 아컵 선수가 먼저 1대0을 앞차 나갑니다 자 굉장히 원사이드하게 좀 흘러간 면이 없잖아 했거든요 이거 제이크 선수 668 더 써야되요 668가 리벤지도 다 부수고 횡도 완벽하게 안전하게 잡기 때문에 668 그냥 막 써도 됩니다 네 668 리벤지 깹니다 668 리벤지 깹니다 668를 아마 저게 한국어를 모르니까 못알아듣겠지만 668 벗어야 돼요 그치 들키가 안 들어옵니다 자 668 리벤지 기본기 시작하구요 자 글쎄요 점프 같은거 하면 안되거든요 점프괴 668 668 4E 플러스 B 자 기상금 방에서 잡기를 쓰는데 섞는데 자 668 그렇죠 668 더 써야되요 자 스쿨을 봐 어 어어 리버스 이게 지금 아 제이크 선수 좀 조바심 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침착한 침착하고 단단한 플레이가 제이크 선수의 장점인데 자 사이드비 자 2A 펑터 옆잡기 성공 1키 자 사이드로 계속 빠지는데 끝까지 따라가죠 자 668 안쓰나요 KK 3A 3A 야 2A 자 어느정도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제이크 선수 6B 442 4K 빗나갔구요 하하하하 유니티 자 소울어택 칸사비 야 이거 진짜 숨걸고 쓴건데 이게 카운터가 나네요 자 3뒤 자 2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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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뒤 됐어요 자 2뒤 6뒤 빗나가구요 마무리 4뒤 2A 어 2A 카운터 오토스 6뒤 아 4킥킥 아하하하 아하하하 치키티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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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